Nemum B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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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gam Kynänii Oui IRS E J Maar En May 3. 2. 2014년 4,5,5,1 금요일 숟가락나다 김현정 그림 안녕하세요 김현진이에요 주제는 키포 그리고 제거는 설마 낮에 평년에 저녁 19시 52분에 원해되는 숟가락나다 김현정 그림 여러분 그림의 눈과 귀를 키워드릴게요 다음은 제 그림설명입니다 그림 보는 눈과 귀를 키워되는 제 그림설명이에요 제목은 벚꽃 가루수의 한월의 상승장입니다 가루수 빛 그리고 한월을 그렸어요 아무튼 주권 그림입니다 스케치북 어플로 그린 작품이고요 이상이 그림 보는 눈과 귀를 키워되는 제 그림설명이었습니다 ㅋ 골고루 김현진 그림 пgew캐스트 팟빵 스포트파이 이 두개가 희생이 슬깨라닭 김현진 그림 녹음 계속 뜯은 그냥 눌러주시고 돌아오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슬깨라닭 김현진 그림 저는 김진이었어요 감사합니다.